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은행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행장님 2015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우선 대담에 앞서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협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시장 여건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는 꽃샘추위로 물러가고 산자락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니까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서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은행장님 지난해는 농협은행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셨고 또 사업 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해는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많은 사업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말 참으로 보람찬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이 내뿜는 숨소리가 산을 움직인다는 중후 표산의 의미를 직원 여러분이 적극 실천해 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금, 대출금과 같은 전통적인 사업은 물론이고 방카, 수익증권, 신탁, 퇴직연금 같은 수수료 사업까지 은행권 최상위 수준으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카드 사업의 경우도 국내 5대 카드사 중에서 이용액 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도 드디어 10%대에 진입했습니다. 사업 외적인 면에서도 대포 통작을 은행권 최저순으로 감축을 했고 사회공헌 활동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원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도 작년 우리 농협은행 참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장님, 그런데 금년도 농협은행 둘러싼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은행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불황이 지독되면서 국내 경제 여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그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가 러시아 금융위기 우려, 유럽의 대규모 양적 완화 시행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환경은 핀테크, 기술금융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은행권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내외 환경이 어려워서 참 걱정인데요. 농협은행이 어려운 경영 여건을 잘 극복해서 사업 성과도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은행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영 방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은 농협은행이 출범한 지 4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3년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착근의 가정이었다고 본다면 금년에는 가지를 뻗고 또 잎을 무성하게 키워서 풍성한 과실을 맺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경영 목표를 신뢰와 혁신을 통한 내신 경영 기반 구축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경영 하도는 끊임없이 소득 재원을 개발하고 또 불효불급한 지출을 추린다는 의미에서 개원 전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진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부터 세밀하게 살펴서 수익원을 발굴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마이크로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원 발굴인 개원을 위해서는 0.01%포인트 단위의 금리라도 소중력이고 또 저원가성 예금 유치를 확대하는 등 이자익을 극대하는 한편 월납식 방카라든가 적립식 펀드든 수조사업도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인 전류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건전성 관리로서 충당금을 감축하고 각종 세금이나 출연료도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나 교육도 효율적으로 개최하는 등 불효불급한 비용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리어금융과 농식품기업금융 등 농협은행의 강점은 더욱 특화시키고 핀테크 기술금융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외진출 확대 등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은 플랜보다 액션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원전류의 정신으로 농협은행 출범 이후에 최초로 소원익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선도은행 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액션을 취하는 농협은행 되길 바랍니다. 은행장님, 올해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현장 경영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년 인사가 마무리되는 2월까지는 사업 추진 동력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조기 사업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영업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서둘러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보름 동안 현장을 돌면서 영업본부의 경영 전략을 보고도 받고 또 직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도 청취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 경영은 개원 전류와 마이크로 경영을 전파하고 공유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현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은행장님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립니다. 은행장님,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 범, 농협 차원에서 많은 시너지 창출을 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농협은행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농협은 금융과 유통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협은행은 복합점포라든가 또 대표 투자 상품, 범, 농협 카드의 성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1월 5일 NH투자전을 끊고 복합점포를 국내 최초로 개설을 해서 고객의 은행과 증권 간 칸막이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 투자 상품인 올셋 펀드를 출시하고 NH투자증권과 함께 판매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NH농협 카드에서는 3월 말로 금융과 유통을 총망란 범농협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계열사의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에 크게 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협은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범농협의 시너지 성과를 재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행장님, 농협은행이 우리 고객들로부터 어떤 은행으로 평가받길 원하십니까? 금융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고객 신뢰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또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는 것이 금융업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협은행은 고객들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은행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정보보호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 고객과 접점에 있는 고객 행복센터 기능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또 고객의 의원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 고객 패널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고객들의 지속적인 신뢰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딱딱했던 것 같은데요. 은행장님, 지금까지 농협 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좌우명 또는 좌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81년도에 강원도 양구에서 처음 농협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후로 은행장 오르기까지 한 3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량을 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주인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책임감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직원 교육 시에 누누이 당부드린 3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기는 슬기, 열기, 옹기인데 모든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덕목으로 슬기입니다. 슬기는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고 띠를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슬기가 있다면 목표를 향한 올바른 길을 찾을 겁니다. 둘째 덕목은 열기입니다. 열기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덕목입니다. 매사에 열기가 없다면 개인과 조직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겁니다. 셋째 덕목은 옹기입니다. 옹기는 따뜻한 마음이며 항상 솔선수범하고 직원 간 소통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옹기가 있을 때 전 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즐거운 직장이 될 겁니다.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3기의 덕목을 쌓아 나간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슬기, 열기, 옹기 덕목들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 가족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금년도는 손익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글로벌 선도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큰 기업이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언제나 느린 기업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에 있지만 전 직원이 개원 전류의 정신으로 계획을 발빠르게 실천해 옮긴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직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행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선도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빠른 실천으로 올 한해 목표도 달성하는 농협은행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주아 은행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